오늘은 여러분께 한 가지 재밌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보여드릴까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르노에서 남성을 조롱하는 손가락을 사용하는 여직원이 등장했고 그녀는 자신이 출연한 르노 사내 홍보 영상에 저 손가락을 아무런 의미와 맥락 없이 사용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손가락을 사용할 일이 없지만 그녀는 화끈하게 동영상에 저 손가락을 사용하였고 이 손가락을 사용한 당사자는 특정 손 모양이 문제가 되는 혐오의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용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저게 문제가 되는 손가락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사용했다고 스스로 밝히는 사과문을 작성하였죠. 그러니까 진짜로 저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알면서 저걸 썼다고 인정하는 우리 fm 여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수많은 여성들은 여직원이 무슨 범죄라도 저질렀냐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냐 어떻게든 여자 괴롭히는 세상에 한숨이 나온다. 진짜 존나 작긴 한가보네 그러니까 저렇게 조롱하는 거에 발끈하잖아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세요. 왜 이렇게 예민하냐 남자들 진짜로 감정적이고 예민하네. 단체로 정병에 걸린 거냐 저걸 르노에서 왜 들어주는 거냐 라는 식으로 우리 덕후 여러분들은 아주 입에 거품을 물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본인께서 직접 저 특정 손 모양이 나쁜 의미로 쓰인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영상에 썼다면 당연히 욕을 먹어야 하는 건데 지금 저 여자를 쉴드치고 있다는 거죠. 더더욱 재밌는 건 손가락 놀란 진짜 fm 짓이라고 믿는 사람 주변에 있어 진짓 말고 fm이 의도해서 저 손가락 넣는 거라 생각해 남자들은 리얼로 이 손가락은 fm들의 소행이라 생각하더라. fm들은 소추에 관심도 없는데 왜 자기들의 그것을 fm이 굳이 조롱할 거라 생각하지? fm들과 상관없는 일인데 왜 그러는 거냐 그냥 방송에서 저 손가락 써도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여성들은 매갈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으며 그 손가락에는 의도가 없다고 르노 손가락 기사 보는데 저게 진짠 줄 알고 발작하는 남자들 수준 너무 역겹다고 fm 손가락을 검열하는 게 화나고 환멸난다고 우리 여성들은 주장하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역지사지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지금 남성들이 fm들의 손가락을 감시하는 것과 같이 과거에는 여성들이 일베의 손가락 인증을 감시하고 검열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의 여성들은 이거 손가락 일베냐고 여성시대에 물어보며 남성이 v하고 동그라미를 펼친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참고로 일베 손가락은 이렇게 하는 거지 저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이 글을 작성한 그녀는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추정되며 촬영해온 테이프 보고 일하는데 pd인지 조연출인지 모를 출연자가 걸어가는데 카메라에 이런 손가락질을 하더라. 이거 일베면 개소름인데 어떻게 생각해 v하고 동그라미 펼친 남성을 일베로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본인의 촉을 신빙하며 저 남자는 일베라고 일같이 안 할 거라고 말하는 2014년도의 여성시대 모습이 보이시나요 그녀들 역시 방송국에서 일베 논란이 터지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 좋아요는 일베 손가락을 사용한 게 눈에 보이시죠. 수많은 여성시대 회원들은 담당자를 자르고 회사 차원에서 사과해야 한다. 고객이 바보야 계약기간만 끝나면 바로 넘어간다. 좋아요 이모티콘을 헷갈렸다고 저걸 어떻게 헷갈리냐 라는 식으로 그녀들은 지금 남성들이 보여주는 반응과 별 다를 것 없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저 손가락은 딱히 누군가를 혐오할 의도가 담기지 않은 담백하게 일베 인증을 하는 손가락이고 지금 여성들이 사용하는 손가락은 명백히 남성을 조롱할 의도가 담겨있는 손가락인데 말이죠. 그녀들은 손가락을 검열하는 게 화난다고 말했죠. 저게 진짠 줄 알고 발작하는 남자들 수준이 역겹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녀들도 똑같이 행동했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상황도 다른 게 그때는 그냥 일베라는 걸 인증만 하는 손가락인데 지금은 남성 조롱용 손가락이니 더 악질적이라 보시면 되죠. 남자가 하는 손가락 인증은 나쁜 손가락이고 여자가 하는 손가락 인증은 착한 손가락 인증인가요? 과거에는 담당자 자르고 회사 차원에서 사과하라 잘도 말했는데 지금 남성들이 똑같이 말하니까 왜 화를 내는지 전혀 알 수가 없네요. 남성은 안되고 여성은 된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오늘 저는 재밌는 사실 몇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부디 지금처럼 수많은 남성들이 불편함을 드러내는 기조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옆더 커버업어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멸망전 가보자 가보자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